비전의 그림을 그려라 샬롬 박유빈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의 그림을 그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소화 18장에 보면 요소화가 12지파 각 캡틴들 족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정복전쟁이 있는데 5지파는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갓지파 에브라엠 문하세 등 5지파는 이미 정복을 했는데 7지파는 형제들이 정복한 땅에 빌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화는 정복에 앞서서 그 지파장들에게 정탐을 보낸 다음에 너희가 가서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려와라 그랬어요 18장 4절 6절 8절 9절 4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이건 비전의 그림인 거죠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린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어렸을 때는 동네 이장님이 또 학교 다닐 때는 교장스리님이 또 그런 각종 큰 데에 나가면 군수님이나 도지사 이런 분들이 상을 주시고 격려했기 때문에 저는 그림을 그리는 인생을 사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붓을 꺾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붓을 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판은 어디냐 그 캠퍼스는 성도들의 가슴이 캠퍼스가 되게 하고 저로 할 그 믿음의 붓을 들고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물감을 찍어 그리고 비전의 그림을 그리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이 있어요 간증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15살 때예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서울에서 가천군에 오신 젊은 선생님이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답답했는지 교과서 집어넣어라 그리고 백자를 꺼내라고 했어요 그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무슨 그림이냐면 20년 뒤에 무엇을 할 거냐 너희들의 비전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거침없이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뭐냐면 텔레비전에서 제가 설교하는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의도 강단이라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MBC에서 봤거든요 케이블 TV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친구들이 볼까 봐서 사실은 창피하니까 너 같은 게 무슨 텔레비전 설교하는 목사가 돼 이럴까 봐서 구겨서 집어넣었던 그 그림 한 장을 하나님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35세 때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설교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껏 방송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고 또 각종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됐는데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루고 싶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십시오 5년 뒤에 그림 10년 뒤에 그림을 20년 뒤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이 그림을 그린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수화가 너희가 그림을 그려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제비를 뽑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허락받겠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그 그림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당신의 가슴 속에 그려있는 그림은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그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청사진이라고 말하죠 그걸 그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한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의 그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즈니 씨가 디즈니랜드를 만들 때 완공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공 기념하는 식에 전 세계 명사들이 와서 축하 공연을 하는데 그때 한 명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창설자인 디즈니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려졌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나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미 이 세계는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진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슴속에 지금부터 비전의 그림을 그리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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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